예스 좀 들어갔을 걸로 아는데? 오케이 오케이 내가 세팅을 볼게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는 거 같아 어 켜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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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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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이 부 부 부 부 부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이거 위에도 보이게 하고 싶다 이것도 보이면 좋을 텐데 그 이따 이걸로 그냥 보여줘 자꾸 네 지금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갑진 년 새해 갑진 년 저가 되자 응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해요 맞아요 더 내려줬어요 그러면 이걸 들어드릴게요 어때요? 저거 계속 보여야 되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한번 내릴게요 이래요? 어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채팅해보면서 채팅해보면서 응 갑진 청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잖아 열심히 하는 청년 귀여운 청년 난 갑진 시영 완전히 난 갑진 초단 갑진 초단? 우리 갑진 젠터 갑진 나영 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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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 되자 저희가 10년 기념 그리고 이번에 디스코드 손님과 30일 찍어가지고 맞습니다 역주행을 또 달리고 있는 저희 QW의향 그래서 축하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다같이 모여서 리버스 라이브를 켰는데요 예스 저희 역주행을 또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말이 안돼요 말도 안돼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라는 그래서 고마워서 기념 리버스로 같이 축하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같이 이쁘게 꾸미고 가스 넣고 이렇게 풍선도 하고 어 해륜가스? 응 둥둥 뜨잖아 이제 먹어봐 먹어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데 끊긴대요 자꾸 여기가 좀 끊기는 것 같긴 한데 지금 혹시 와이파이 많이 끊겨요? 많이 끊겨요? 조금씩 끊기네 지금 끊기고 있긴 해 응 그러면 다시 이거 와이파이 연결하고 켜야겠다 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또 안 끊기고 응 뭐가 나으려나요? 응 하이 조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러면 기념으로 케이크도 볼까요? 좋아요 저희 케이크를 또 준비해가지고 맞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하고 감사한 의미로 케이크를 불 겁니다 불면서 소원 빌기 어때 각자 올해 목표랑 올해 목표 소원 빌기 좋아 그거 비밀로 할까요? 아니면 말할까요? 비밀로 해야 돼요 비밀로? 말하면 소원이 안 잃어집니다 헉! 안 잃어져 지금은 괜찮지요 또 지금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비밀로 해가지고 불고 바위개들도 우리 여기다가 소원 빌자 응 같이 편하는 거 아니고 당신들 채팅 보고 있습니다 응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응 쟤는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응 맞아 비밀로 비밀로 해야 돼? 알겠어 비밀로 해줄게요 띠앙 여러분들 목표 비밀이래요 그러면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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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이라고 하지 아니 우리한테는 말해 우리가 비밀 지켜줄게 맞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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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아니면은 노래 해주기? 그런 것도 좋고 소원 비밀로 해달라고요? 좋아요 비밀 댓글입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괜찮다 좋습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그니까 올해 목표 저희 올해 목표 있나요? 다들? 각자의 목표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로 할까? 음 목표 우리의 목표를 하나 만들어볼까 우리의 목표를 10년이니까 UWER의 목표 헐 캐릭터 하고 있어 귀여워 너무 예쁘다 우리 색깔 다 있다 그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저거 흰색 가지야? 흰색 귀여워 귀여워 봐봐 흰색 녹색 파란색 불 꺼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 불 꺼주실 수 있나요? 진짜 귀엽다 와 대박 디스코드 역주행 와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희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볼까요? 네 다들 손 빌고 부는 거 있죠? 네 손 빌고 부는 거야? 빌고 부는 거야? 자 손 빌어 하나 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알았어 알았어 몇 개 비는 거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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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네 개 할까? 제일 간절한 거 하단 말이야 됐어 됐어요 네 네 저도 둘 셋 비밀비밀비밀비밀 와 여러분 같이 볼었어요? 같이 볼었죠? 케이크 너무 귀엽다 여기 꽃도 있고 글씨도 있고 비밀라서 저도 비밀비밀비밀 비밀비밀 맛있겠다 오 뭐야 어떨 때? 새해도 좋은 하루 한 해 되세요 디스코드 역주행 역주행 방심이 감사합니다 디스코드 역주행 감사해요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오케이 선택 전 한번 찍을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치즈케이크 맛이 나는데 진짜? 맞아요 와 나도 찍을래 한 번만 와 이거 넣었어 대박 치즈 맛난다 치즈 맛난다 치즈 맛나지 맛있다 여러분 고마워요 맛있지? 이거 여러분들 2024년도 행복하시고 저희와 함께 오래오래 오래오래 여러분들 소원도 소망도 목표도 전부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끊긴데 저희와 같이 걸어가요 지금도 끊겨요? 끊겨요? 메인 언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뇨아뇨 지금 안 끊겨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커팅을 해서 같이 먹어볼까요? 올해 함께 가는겁니다 오레오레 오레오레 오 우리 이거 색깔별로 초 입는데 너무 귀엽다 오레오레 젠타초 희연초 초단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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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아뇨 아뇨아뇨 귀여워 하얀색 초가 없었나봐 커팅시 제가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잘라도 되나요? 네 잘라드릴게요 4등분 하나요? 4등분 할까요? 좋아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초코야 이거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해봐 헐 맛있겠다 오늘 치팅데이요? 뭐야? 응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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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맛있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네 각자 포크로 저희 가족이니까 그릇을 놔두지 않고 예 와 야 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멤버 되면 다 보이게 기다려봐요 우리 가족 왜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음 음 음 완전 신기하다 근데 음 먹어볼래 와 와 진짜 맛있어 응? 뭐야 이거 맞아요 이렇게 나로케익은 멤버들이 전부 먹었다고 합니다 다 이거 맞아요? 먹어도 돼요? 어 오늘은 먹읍시다 진짜요? 네 여러분 허락받을 수 있다 고삐 플랫도 다 먹어볼게 다 먹어버려도 난 몰라요 먹어버려도 난 몰라요 재환님 저는 몰라요 흐흐흐흫 재환님 화날거 같은데 몰라 몰라 나 허락받아 운동하는 사람은 먹지 뭐 나 나 운동했어 나 게임하느라 손가락 운동했어 나 많이 걸어다녔어 응 숨쉬기 운동도 했어 흠 흠 나 오늘 베이스 운동 했어 그렇다면 맛있게 먹어 너무 가벼운거 아니신가요? 아 진짜 맛있다 계란님 여기 있잖아 계란님 먹어도 돼요?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계란님 먹어도 된대 내일 운동하자 나 내일 하체해야 돼 너도 내일 하체해야 돼 먹어버려 그냥 계란님 먹어도 되죠? 여기도 계란님 있는데? 다 계란님인데? 이거는 이상한 계란 우리 진짜 많이 먹었던데 언니 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맛 아니야? 알지 언니 초코칩 씹히는 초코쿠키 씹히는 뒤에분들 잘 먹을 수 있나요? 뒤에분들 후단이는 오늘 운동을 했고 시현이도 운동을 했대요 두 분은 못 드시나요? 엄마! 나 알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시현이 조금만 먹자 언니 먹어 언니 먹어 많이 먹긴 했어 이거 보여줘도 되나? 너무 더럽나? 아니 우리 파먹었어요 거의 이따가 엄청 먹어야죠 이따가 파맞에 먹을게 언제 이렇게 야 나 파먹었어 좋아 귀여워 좋아 시현이 안 먹을래? 알겠죠 여러분 지금은 안 끊기죠? 대답해주면 갈게 뒷줄은 갈리파 앞줄은 욕망에 충실한파 저도 욕망에 충실해요 저도 충실합니다 손이 안 닿아서 안 먹는 것 뿐 손이 안 닿아? 먹을래? 아니야 아니야 제발 시현이 내가 다 먹도록 할게 지금 참고했어 내가 다 먹어버리도록 할게 좋으시잖아 한 잔 해 아니 뭐 이런거 해 미안해 어디서 시작된거야? 열심히 하시잖아 누구야 열심히 하시잖아 누구야?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잖아 나 뭘 불러줬어 뭘 먹었다고 이게 무슨일? 이게 무슨일? 아니야 근데 나는 또 먹을거야 좀 이따가 나도 한입 더 먹을거야 단타로 조금씩 먹으면 돼 맛있다 맛있어 저희 근데 그 얘기는 안하나요? 공약 얘기? 연탄봉사 가야죠 아싸 저희 연탄봉사 가기로 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5개씩 들면 진짜 진짜 무게 자극이 진짜 좋아 곧 공지가 뜰 겁니다 2개씩 들어 2개씩 들면 진짜 자극이 좋아 와 아 그래? 나만 돼지인가 봐 포크도 너무 맛있어 나 먹은 약은 약은 좀 먹었고 근데 약간 밥밥은 지금 묘미는 얼굴이 슉슉슉하고 얼굴이 슉슉슉하고 맞아요 그래요? 그럼은 코에 생크림부터 내 코가 여기있냐고 난은 하지마 나 포기했어 틈새공냥 안돼 안 묻었어 냠냠 귀여워 손가락에 묻히고 나한테 안 한 거 자기 입으로 들어간 게 너무 귀여워 그니까 조심해 왜 안해 조심해 너무 웃겨 인프피지에 아니야 심장 맛있다 맛있어? 어딨어? 사실 한 조합 더 먹고 싶지만 묻었어? 귀여워 여기 묻었어? 아니 안 묻혔어 아니 이리와 언니 이미 많이 묻었어 나 이미 묻었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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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란색은 티도 안 넣었다 야 또 그냥 파운데이션 하니? 계속 칼실한데 칼실해 잡티가 가려져요 좋아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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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란색으로 한번 티도 안 나 새꺼운 파란색으로 해 언니 신났다 저거 아까부터 계속 손에 묻히고 있었거든 안녕 아 재밌어 피부에 양념하는 거 행복해 하루의 끝을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항상 고마워 방송 안 끄면 안돼 방송 끄면 이거 못 먹잖아 나 이거 다 먹고 그래 무슨 거야? 언니야 우리 방송 끄면 다 먹자 새꺼운 방에게 가지 마요 기다려봐 잠시만 기다려봐 맛있겠다 코에서 자꾸 맛있는 냄새나서 짜증나 아 진짜 머리카락이 무서워 언니 먹고 싶은데 맛있는 냄새 나 진짜 맛있어 진짜 잘 먹는다 희나도 운동시키자 막내야 그럼 저 운동해요 무슨 운동? 저 매니저님한테 잡혀서 맨날 계란진분도 진동운동 받고 있어요 저는 복근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등근육을 만들 거라서 드럼 칠 때 저 근육캠 만들 겁니다 맛있어 맛있어 나 단 거 진짜 좋아해 나 초코 진짜 너무 좋아해 고통 고통스러워 미안해 내가 맛없게 먹어볼게 어 진짜 너네도 묻혔다 김경 어떻게 해 김경 어떻게 해 김경 어떻게 해 김경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니 진짜 묻히면 어떡해 같이 놀자고 괜찮나? 나 닦아줄게 같이 놀자고 맛있지? 맛있지? 같이 먹자고 맛있지? 맛있다 눈에 발랐다고? 아니야 너네 코에 바른 거예요 눈에 그냥 그냥 눈을 갖다가 그냥 응 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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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거 손으로 닦으면 좀 뿌려서 옷을 닦아 옷을 닦아 깔끔해 맛있죠? 응 그쵸 아니면 아니 초코를 먹어 초코를 먹어 이게 치즈보다 초코가 맛있어 응 그냥 나 이렇게 먹어요 아 끝났다 뭐 내일 먹어야지 이거지 맛있지? 맛있지? 최고야 야 너 굴 파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 아니 얘 뭐하는 애야? 야 너 꼰대리 다시 나가야 되겠다 야 너 왜 이렇게 다시 만나야 돼 야 너 왜 이렇게 다시 만나야 돼 케이크를 겉을 빼고 미안해 너 왜 이러다 예의 없다고 미안하잖아 지금도 타고 가질 만다 초코가 좋은걸 진짜 불편 먹는다 불사키다 응 댓글 끊긴다 만족 어쩔 수 없다 이거 한 번 더 나중에 라이브 할까요? 좋습니다 저기서는 늦었고 답답하니까 저희가 다음에 또 올게요 어 떨어져 떨어져 안돼 여러분들 올 한해도 잘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같이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 잘 자요 굿나잇 디스코드 많이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 우리 노래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줄 몰랐어 멜론에 또 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진짜로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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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안녕 안녕 고마워 고마워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케이크를 먹으래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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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